당직실? 뭐야? 나 왜 여기 있어? 무슨 잠을 12시간씩... 왜 이렇게 너무 이뻐근하지? 잠을 너무 많이 잤나? 여의도 왜 이래? 아... 무슨 전화가 이렇게 많이... 환자 아직도 안 깨어난 겁니까? 네? 깨는 거 보고 갔잖아요. 제가요? 밤새 옆에서 지키고 있다 갔잖아요. 제가요? 잠이 덜 깼나? 그러게 좀 더 자지 왜 이렇게 벌써 왔어요? 두 시간밖에 안 됐구만. 두, 두 시간? 어깨 다친 데는 괜찮아요? 저요? 깨면 연락 주겠다 해도 주치의가 깰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야 된다면서 새벽 내내 그러고 있었잖아요. 깼어? 나 뭐 했니? 누군지 알아보겠어? 하... 장하다 우리 승조. 훌륭해. 하... 환자 깨니까 또 그렇게 좋아하고. 얻어내려주고 잘 지켜봐달라고 신신탕받고 갔잖아요. 기억 안 나요? 귀신 되더니 잘 드셨나? 요새 아주 밤낮으로 낯설어. 근데 왜 혼자만 봐? 지 혼자 수술했어? 좀 조심이라도 하든가. 지 몸이야? 의의인가?